21년 전에 도착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경남고등학교 투수 이대호 자이언치를 위해 점수를 뽑아줬던 타자가 자이언치의 리드를 지키려 합니다. 투수 이대호 리드를 지킬 수 있을까요? 투수 고우석 고우석에게 초고스와 육즙이 흐르듯이 부드러운 등심 페스티벌이 들어갑니다. 자 지금 고우석 선수가 나온 거는 유재현 감독이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투수로 등판을 하면 최고의 투수를 한번 붙여서 오늘 이 이벤트를 한번 떼어주겠다 이런 얻어가 있었거든요. 고우석 타자가 엄지 척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그렇습니다. 높은 코스에 그렇습니다. 지금 구석이 129km까지 나왔어요. 그렇죠. 투수로 지명이 됐던 선수였습니다. 그렇죠. 바깥쪽 떨어뜨립니다. 자 마지막 선구고 포컵을 하나 던지면 더 수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투수로는 과연 어떤 커리어를 보냈을지 만약은 없지만 궁금했거든요. 그 모습을 잠시나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러 갑니다. 원투에 카운트 때렸습니다. 투수에게 직접 되돌아갑니다. 이대호가 자이언트의 리드를 지켜냅니다. 매끄럽게 처리했던 투수 이대호 축하해 부탁드립니다. 원투에 카운트의 리드를 지켜냅니다. 이스라엘